인천시 교육청이 2020년 인천 원격수업백서 학교와 원격수업 같이 가자를 발간합니다. 이번 사례집은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계약과 원격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올해 진행된 69편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업소감과 수업사례, 수업도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에게 낯설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집단지성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인천 원격수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인천교수학습사이트에 전자책으로도 탑재될 계획입니다.